어제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히토미는 춥지 않았어요. 오늘은 날씨가 맑지 않아요. 히토미는 빨래를 널지 않아요. 내일은 바람이 불지 않을 거예요. 어제는 비가 내렸어요? 네, 어제 비가 내렸어요. 히토미의 옷이 젖었어요? 네, 옷이 젖었어요. 오늘은 날씨가 맑아요? 네, 날씨가 맑아요. 내일은 바람이 불까요? 내일은 바람이 불까요? 네, 내일은 바람이 불 거예요. 히토미의 운동화가 젖었어요. 히토미의 운동화가 젖었어요. 아람의 외투는 빨간색이에요. 추위에 로한의 코가 빨개졌어요. 추위에 로한의 코가 빨개졌어요. 존의 차에 눈이 쌓일 거예요. 존의 차에 눈이 쌓일 거예요. 히토미는 어제 도서관에 갔어요. 존은 오늘 스키장에 가요. 내일 친구들이 아람의 집에 올 거예요. 내일 친구들이 아람의 집에 올 거예요. 로한이 영화관에 올 거예요. 히토미는 아침에 책을 읽었어요. 아람은 카이와 점심에 산에 갔어요. 존은 오후 2시에 스키를 탈 거예요. 로한은 저녁에 영화를 볼 거예요. 로한은 저녁에 영화를 볼 거예요. 로한은 저녁에 영화를 볼 거예요. 로한은 비명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히토미는 우체국에서 편지를 붙였어요. 카이와 아람은 산장에서 쉬었어요. 조는 숙소에서 맥주를 마셔요. 조는 숙소에서 맥주를 마셔요. 로한은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었어요. 로한은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었어요. 아람은 채소와 소고기를 샀어요. 아람은 비빔밥과 불고기를 만들었어요. 히토미는 로한하고 슈퍼마켓에 갔어요. 히토미는 새우랑 생선이랑 고추냉이를 샀어요. 냉장고에 우유밖에 없었어요. 아람은 돈이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아람은 돈이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카이는 계란밖에 못 샀어요. 카이는 계란밖에 못 샀어요. 가게에는 바나나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히토미는 새우로 튀김을 만들어요. 카이는 칼로 생선을 잘라요. 카이는 생선으로 만두를 만들어요. 존은 인터넷으로 딸기를 주문해요. 존은 인터넷으로 딸기를 주문해요. 시예요. 고추냉이를 팔아요? 미안해요. 고추냉이는 안 팔아요. 고추냉이는 저기에서 팔아요. 감사합니다. 고추냉이는 저기에서 팔아요. 감사합니다. 고추냉이를 팔아요? 네, 여기 있어요. 고마워요. 고추냉이를 팔아요? 네, 여기 있어요. 고마워요. 로화는 멕시코에서 아르헨티나까지 여행했어요. 로화는 멕시코에서 아르헨티나까지 여행했어요. 고추냉이를 팔아요. 고추냉이는 집에서 학교까지 걸었어요. 아람은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뛰었어요. 병원은 어느 쪽으로 가요? 카페는 아래로 내려가면 있어요. 시청에 가려면 왼쪽으로 가야 해요. 아람은 아침부터 기차역에 갔어요. 아람은 아침부터 기차역에 갔어요. 로아는 오늘부터 버스를 타요. 존은 어제부터 자전거로 출근했어요. 히토미는 어릴 때부터 걷기를 좋아했어요. 아람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하철을 타요. 아람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하철을 타요. 카이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비행기를 타요. 존은 봄부터 가을까지 영국에 있을 거예요. 히토미는 점심부터 지금까지 자고 있어요. 탁자 위에 까만색 컴퓨터가 있어요. 탁자 위에 까만색 컴퓨터가 있어요. 식탁 위에 예쁜 컵이 있어요. 식탁 아래 귀여운 강아지가 있어요. 식탁 아래 귀여운 강아지가 있어요. 소파 옆에 커다란 화분이 있어요. 컴퓨터 옆에 최신 핸드폰이 있어요. 컴퓨터 옆에 최신 핸드폰이 있어요. 컴퓨터와 핸드폰 사이에 마우스가 있어요. 컴퓨터와 핸드폰 사이에 마우스가 있어요. 소파와 화분 사이에 시계가 있어요. 냉장고 안에 차가운 우유가 있어요. 냉장고 밖에 배고픈 고양이가 있어요. 식탁 가운데 맛있는 사과가 있어요. 거실 가운데 오래된 탁자가 있어요. 히토미 뒤에 포근한 침대가 있어요. 히토미 뒤에 포근한 침대가 있어요. 히토미 앞에 동그란 거울이 있어요. 히토미 앞에 동그란 거울이 있어요. 히토미 오른쪽에 파란색 옷장이 있어요. 히토미 오른쪽에 파란색 옷장이 있어요. 히토미 왼쪽에 창문이 있어요. 히토미 왼쪽에 창문이 있어요. 아람은 매일 아침에 운동해요. 히토미는 오전에 학교에 도착해요. 히토미는 점심시간에 아내에게 전화해요. 로한은 점심시간에 아내에게 전화해요. 조는 저녁에 방을 청소해요. 조는 저녁에 방을 청소해요. 로한은 점심시간에 아내에게 전화하지 않아요. 로한은 점심시간에 아내에게 전화하지 않아요. 조는 저녁에 방을 청소하지 않아요. 조는 저녁에 방을 청소하지 않아요. 히토미는 주말에 공부했어요. 히토미는 주말에 공부했어요. 아람은 오후에 컴퓨터를 사용했어요. 아람은 오후에 컴퓨터를 사용했어요. 로한은 아내와 함께 식사했어요. 카이는 영화표를 예매할 거예요. 조는 주말에 고궁을 구경할 거예요. 조는 주말에 고궁을 구경할 거예요. 아람은 매일 아침에 운동해요. 히토미는 오전에 학교에 도착해요. 로한은 점심때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로한은 점심때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조는 저녁에 방을 청소할 거예요. 조는 저녁에 방을 청소할 거예요. 아람은 바이킹을 좋아해요. 히토미는 회전몸마를 지겨워해요. 카이는 롤러코스터를 무서워해요. 카이는 롤러코스터를 무서워해요. 로한은 놀이동산을 싫어해요. 로한은 놀이동산을 싫어해요. 아람은 바이킹을 안 좋아해요. 아람은 바이킹을 안 좋아해요. 히토미는 회전몸마를 안 지겨워해요. 히토미는 회전몸마를 안 지겨워해요. 카이는 롤러코스터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카이는 롤러코스터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로한은 놀이동산을 싫어하지 않아요. 로한은 놀이동산을 싫어하지 않아요. 로한은 놀이동산을 싫어했어요. 로한은 놀이동산을 싫어했어요. 아람은 바이킹을 좋아해요? 네, 나는 바이킹을 좋아해요. 히토미는 회전몸마를 안 지겨워해요? 아니요, 나는 회전몸마를 지겨워해요. 카이는 롤러코스터를 무서워했어요. 네, 나는 롤러코스터를 무서워했어요. 카이는 롤러코스터를 무서워했어요? 네, 나는 롤러코스터를 무서워했어요. 로한은 놀이동산을 싫어했어요? 네, 나는 놀이동산을 싫어했어요. 로한은 놀이동산을 싫어했어요? 네, 나는 놀이동산을 싫어했어요. 해가 지고 있어요. 해가 지고 있어요 카이가 야구를 하고 있어요 로한이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히토미가 테니스를 치고 있어요 존이 아람에게 농구를 가르치고 있어요 해가 지고 달이 떠 있어요 카이가 잔디에 누워 있어요 카이가 잔디에 누워 있어요 로한이 자전거에 앉아 있어요 히토미는 테니스장 밖에 나와 있어요 존이 아람 뒤에 서 있어요 해가 뜨고 있었어요 해가 뜨고 있었어요 카이가 공을 던지고 있었어요 냉장고에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냉장고에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냉장고 안에 케이크가 남아 있었어요 냉장고 안에 케이크가 남아 있었어요 히토미는 복싱을 좋아해요 수업 시간에 히토미만 손을 들었어요 수업 시간에 히토미만 손을 들었어요 카이에게 전화를 걸어야겠어요 카이에게 전화를 걸어야겠어요 핸드폰을 새로 사야겠어요 로한은 핸드폰으로 기사를 검색했어요 로한은 핸드폰으로 기사를 검색했어요 네, 히토미 바꿔줄게요 로한, 히토미 있어요? 네, 히토미 바꿔줄게요 카이, 무슨 일이에요? 히토미, 내가 생선을 가져갈게요 카이, 무슨 일이에요? 히토미, 내가 생선을 가져갈게요 네, 내가 스시를 만들게요 네, 내가 스시를 만들게요 고마워요, 히토미, 전화 끊을게요 고마워요, 히토미, 전화 끊을게요 카이, 히토미예요, 오늘 우리 집에 올래요? 오늘 저녁은 집에서 쉴래요 감기에 걸렸어요 오늘 저녁은 집에서 쉴래요 감기에 걸렸어요 병원에 가보세요 아니요, 쉴래요 병원에 가보세요 아니요, 쉴래요 네, 쉬세요 네, 지금부터 잘래요 네, 쉬세요 네, 지금부터 잘래요 히토미가 아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히토미가 아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조니 로한에게 핸드폰을 건넸어요 카이는 전화로 아람한테 신용카드 만드는 법을 물었어요 카이는 전화로 아람한테 신용카드 만드는 법을 물었어요 히토미는 아람한테 존의 전화번호를 물었어요 히토미는 아람한테 존의 전화번호를 물었어요 나는 피아노를 잘 치고 싶어요 나는 피아노를 잘 치고 싶어요 나는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고 싶어요 나는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고 싶어요 나는 춤을 잘 추고 싶어요 나는 춤을 잘 추고 싶어요 나는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싶어요 나는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싶어요 눈이 내렸으면 좋겠어요 할머니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당에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어요 마당에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어요 업무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나는 카이처럼 요리를 잘하고 싶어요 나는 카이처럼 요리를 잘하고 싶어요 나는 가수처럼 노래를 잘 부르고 싶어요 나는 가수처럼 노래를 잘 부르고 싶어요 나는 아람같이 한국말을 잘하고 싶어요 나는 아람같이 한국말을 잘하고 싶어요 나는 댄서같이 춤을 잘 추고 싶어요 나는 댄서같이 춤을 잘 추고 싶어요 로아는 호나우드보다 축구를 잘하고 싶어요 로아는 호나우드보다 축구를 잘하고 싶어요 히토미는 아람보다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 히토미는 아람보다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 아람은 히토미만큼 일본어를 잘하고 싶어요 아람은 히토미만큼 일본어를 잘하고 싶어요 조는 카이만큼 드럼을 잘 치고 싶어요 조는 카이만큼 드럼을 잘 치고 싶어요 아람은 바람 불고 비오는 날을 좋아해요 아람은 바람 불고 비오는 날을 좋아해요 루아는 브라질 축구팀을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해요 루아는 브라질 축구팀을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해요 조는 재미있고 카이는 쾌열해요 조는 재미있고 카이는 쾌열해요 히토미는 잘 울고 잘 웃어요 아람은 가을은 좋아하지만 겨울은 싫어해요 아람은 가을은 좋아하지만 겨울은 싫어해요 히토미는 말랐지만 힘이 세요 히토미는 말랐지만 힘이 세요 조는 고기는 좋아하지만 채소는 싫어해요 조는 고기는 좋아하지만 채소는 싫어해요 카이는 로함보다 어리지만 돈이 많아요 아람은 차갑거나 뜨거운 것을 싫어해요 아람은 차갑거나 뜨거운 것을 싫어해요 히토미는 짜거나 매운 음식을 싫어해요 카이는 신나거나 빠른 음악을 들어요 카이는 신나거나 빠른 음악을 들어요 로하는 굽거나 튀긴 것을 좋아해요 로하는 굽거나 튀긴 것을 좋아해요 히토미는 일찍 자는데 조는 늦게 자요 로한은 무거운데 아람은 가벼워요 카이는 빠른데 아람은 느려요 로한은 즐거운데 조는 슬퍼요 로한은 즐거운데 조는 슬퍼요 카이는 아버지를 만나러 중국에 가요 조는 식사를 하러 카이의 식당에 갈 거예요 히토미는 돈을 찾으러 은행에 왔어요 로한은 노트북을 빌리러 아람의 집에 왔어요 로한은 운동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히토미는 요가하려고 매트에 앉았어요 카이는 드럼을 치려고 의자에 앉았어요 카이는 드럼을 치려고 의자에 앉았어요 조는 친구를 만나려고 홍콩에 가요 아람은 바다로 여행을 떠나려고 해요 히토미는 휴일에 할머니를 만나려고 해요 로한은 카이의 식당에서 화과를 먹으려고 해요 로한은 카이의 식당에서 화과를 먹으려고 해요 카이는 다음 달에 자동차를 사려고 해요 카이는 다음 달에 자동차를 사려고 해요 아람은 세계일주를 하려고 했어요 히토미는 태권더를 배우려고 했어요 로한은 축구선수가 되려고 했어요 로한은 축구선수가 되려고 했어요 카이는 비행기를 타려고 했어요 카이는 비행기를 타려고 했어요 아람은 백화점에 가면 가방을 구경해요 히토미는 책을 읽으면 밥도 안 먹어요 카이가 드럼을 치면 모두가 즐거워해요 로한이 공을 차면 멀리까지 날아가요 스시를 먹으려면 히토미에게 부탁하세요 카이의 식당에 가려면 예약을 하세요 카이의 식당에 가려면 예약을 하세요 제주도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세요 로한과 축구하려면 축구장으로 가세요 로한과 축구하려면 축구장으로 가세요 히토미는 아파도 병원에 안 가요 카이는 만두는 만들어도 바느질은 못해요 로한은 해가 져도 공차기를 안 멈추어요 로한은 해가 져도 공차기를 안 멈추어요 아람은 힘들어도 달리기를 안 멈추어요 냉면은 맛있는데 너무 차가워요 카이가 마파두부를 만들었는데 존이 안 먹어요 카이가 마파두부를 만들었는데 존이 안 먹어요 히토미는 더운데 목도리를 하고 있어요 아람은 가방이 많은데 또 샀어요 존이 집에 들어오니까 고양이가 울고 있어요 존이 집에 들어오니까 고양이가 울고 있어요 히토미가 책을 펼치니까 지폐가 있었어요 존이 기타를 치니까 로한이 노래를 불러요 존이 기타를 치니까 로한이 노래를 불러요 동전을 넣으니까 음료수가 나왔어요 동전을 넣으니까 음료수가 나왔어요 아람이 좋아한 것은 라면이에요 아람이 좋아한 것은 라면이에요 히토미가 만든 것은 오코노미야끼예요 조는 돼지고기로 요리한 것을 좋아해요 카이가 꺼낸 것은 고량지예요 카이가 꺼낸 것은 고량지예요 어제 로한이 먹은 것은 불고기예요 아람이 음식을 많이 차린 것 같아요 존은 맥주를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존은 맥주를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카이는 불고기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카이는 불고기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어제는 눈이 많이 온 것 같아요 카이가 빵을 굽는 것 같아요 로한이 빵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로안이 빵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존은 음료수를 찾는 것 같아요 지금 밖에 비가 오는 것 같아요 가위가 뜨거운 수프를 끓일 것 같아요 가위가 뜨거운 수프를 끓일 것 같아요 추울 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로안이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조금 이따 비가 올 것 같아요 조금 이따 비가 올 것 같아요 오늘은 날씨가 매우 덥겠어요 오늘은 날씨가 매우 덥겠어요 시원한 것이 마시고 싶겠어요 시원한 것이 마시고 싶겠어요 낮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어요 낮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어요 밤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겠어요 밤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겠어요 내일 날씨가 추울 거예요 내일 날씨가 추울 거예요 이번 겨울은 눈이 많이 올 거예요 이번 겨울은 눈이 많이 올 거예요 비가 오면 추워질 거예요 얼음이 얼어서 미끄러울 거예요 얼음이 얼어서 미끄러울 거예요 주말에 눈이 올까요? 주말에 눈이 올까요? 등산을 가면 추울까요? 등산을 가면 추울까요? 얼음이 얼 수도 있을까요? 얼음이 얼 수도 있을까요? 눈이 많이 오면 길이 막힐까요? 눈이 많이 오면 길이 막힐까요? 아람은 바람이 불 때마다 모자를 써요 카이는 눈이 올 때마다 만두를 만들어요 카이는 눈이 올 때마다 만두를 만들어요 히토미는 비보다 눈을 좋아해요 로하는 추운 것보다 더운 것이 좋아요 히토미가 가는 숙소는 바닷가에 있어요 히토미가 가는 숙소는 바닷가에 있어요 친구들이 먹는 샌드위치는 카이가 만들었어요 로한이 타는 비행기는 2시에 출발해요 로한이 타는 비행기는 2시에 출발해요 존이 읽는 책은 탐정소설이에요 히토미가 가는 숙소는 바닷가에 있었어요 친구들이 먹은 샌드위치는 카이가 만들었어요 친구들이 먹은 샌드위치는 카이가 만들었어요 로한이 탄 비행기는 2시에 출발했어요 로한이 탄 비행기는 2시에 출발했어요 존이 읽은 책은 탐정소설이었어요 히토미가 갈 숙소는 바닷가에 있어요 친구들이 먹을 샌드위치는 카이가 만들 거예요 친구들이 먹을 샌드위치는 카이가 만들 거예요 로한이 탈 비행기는 2시에 출발할 거예요 로한이 탈 비행기는 2시에 출발할 거예요 조니 읽을 책은 탐정소설이에요 히토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었어요 아람은 비행기표 예매하기가 어려웠어요 아람은 비행기표 예매하기가 어려웠어요 여행 중에는 책 읽기가 더욱 즐거워요 카이는 다리가 아파서 걷기가 힘들었어요 아람은 여행 전날 늦게 잠들었어요 아침에 늦어서 급하게 택시를 탔어요 택시는 빠르게 기차역으로 향했어요 기차는 느리게 역을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기차는 느리게 역을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아람은 저녁식사 전에 산책했어요 아람은 저녁식사 전에 산책했어요 히토미는 잠들기 1시간 전에 요가해요 히토미는 잠들기 1시간 전에 요가해요 로한은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해요 로한은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해요 조는 여행 출발 전에 쇼핑할 거예요 조는 여행 출발 전에 쇼핑할 거예요 아람은 자기 전에 이를 닦아요 아람은 자기 전에 이를 닦아요 카이는 잠들기 전에 음악을 들어요 카이는 잠들기 전에 음악을 들어요 히토미는 책을 읽기 전에 커피를 마셔요 로한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환전해요 로한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환전해요 아람은 3시간 후에 콘서트에 갈 거예요 히토미는 요가 후에 20분간 누워 있어요 카이는 점심 식사 후에 낮잠을 자요 로한은 한 달 후에 필리핀으로 떠나요 로한은 한 달 후에 필리핀으로 떠나요 아람은 한 시간 동안 명상한 후에 학교에 가요 아람은 한 시간 동안 명상한 후에 학교에 가요 조는 밥을 먹은 후에 기타를 쳐요 로한은 퇴근한 후에 텔레비전을 봤어요 카이는 샤워한 후에 맥주를 마실 거예요 카이는 샤워한 후에 맥주를 마실 거예요 아람은 화장하고 나서 외출해요 조는 아침을 먹고 나서 신문을 봐요 조는 아침을 먹고 나서 신문을 봐요 히토미는 숙제를 마치고 나서 쉬어요 카이는 설거지를 하고 나서 텔레비전을 봐요 카이는 설거지를 하고 나서 텔레비전을 봐요 아람은 책상에 앉아서 시험 문제를 만들어요 히토미는 앞으로 나와서 리포트를 발표했어요 카이는 고추를 볶아서 양념을 만들었어요 로한은 컴퓨터를 켜서 기획서를 작성해요 로한은 컴퓨터를 켜서 기획서를 작성해요 아람은 고등학생 때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카이는 스무 살 때 유리사가 되었어요 카이는 스무 살 때 유리사가 되었어요 존은 저녁 때 기사를 완료할 거예요 존은 저녁 때 기사를 완료할 거예요 존이 자리에 앉았을 때 전화가 왔어요 존이 자리에 앉았을 때 전화가 왔어요 히토미는 학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해요 히토미는 학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해요 존은 자리에 앉으면서 컴퓨터를 켰어요 존은 자리에 앉으면서 컴퓨터를 켰어요 카이는 요리를 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카이는 요리를 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존은 기사를 읽으면서 메모했어요 존은 기사를 읽으면서 메모했어요 히토미가 문을 닫을 때 손님이 왔어요 카이가 새우를 튀길 때 소스 냄비가 타고 있었어요 로안이 메일을 읽을 때 문자가 왔어요 로안이 메일을 읽을 때 문자가 왔어요 존이 사진을 찍고 있을 때 눈이 내렸어요 히토미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편의점으로 갔어요 로안이 컴퓨터를 켜자마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로안이 컴퓨터를 켜자마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카이는 밀가루 반죽을 끝내자마자 고기를 다졌어요 존은 메일을 보내자마자 컴퓨터를 껐어요 존은 메일을 보내자마자 컴퓨터를 껐어요 아람은 방학 중에 캠핑을 갈 거예요 존은 취재 중이어서 혼자 갈 거예요 로안은 출장 중이라 캠핑에 못 가요 아람은 한밤중에 모닥불을 피울 거예요 아람과 히토미와 카이는 캠핑을 가는 중이에요 아람과 히토미와 카이는 캠핑을 가는 중이에요 아람이 휴게소에서 간식을 먹는 중에 전화가 왔어요 아람이 휴게소에서 간식을 먹는 중에 전화가 왔어요 존은 캠핑장에 오는 중에 길을 잃어요 존은 캠핑장에 오는 중에 길을 잃어요 아람이 텐트를 치는 중에 비가 내렸어요 아람은 비가 내리는 동안 차에 있었어요 아람은 비가 내리는 동안 차에 있었어요 카이는 한참 동안 짐을 내렸어요 모두들 잠깐 동안 별을 보았어요 모두들 잠깐 동안 별을 보았어요 존은 4시간 동안 운전을 했어요 존은 4시간 동안 운전을 했어요 카이가 요리하는 동안 히토미가 장작을 쌓았어요 밥을 먹는 동안 어두워졌어요 밥을 먹는 동안 어두워졌어요 친구들은 모닥불이 타오르는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친구들은 모닥불이 타오르는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모닥불이 꺼졌어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모닥불이 꺼졌어요 존은 출발한 지 4시간 지나서 도착했어요 존은 출발한 지 4시간 지나서 도착했어요 아람은 출발한 지 2시간 후에 휴게소에 도착했어요 아람은 출발한 지 2시간 후에 휴게소에 도착했어요 오늘은 아람의 생일이어서 카이의 식당에 모였어요 오늘은 아람의 생일이어서 카이의 식당에 모였어요 히토미는 늦어서 뛰어왔어요 히토미는 늦어서 뛰어왔어요 로하는 일이 많아서 아직 못 왔어요 로하는 일이 많아서 아직 못 왔어요 카이는 백화점에 가서 선물을 샀어요 카이는 백화점에 가서 선물을 샀어요 오늘은 추우니까 따뜻한 걸 먹어요 오늘은 추우니까 따뜻한 걸 먹어요 카이의 요리는 맛있으니까 많이 주문해야겠어요 카이의 요리는 맛있으니까 많이 주문해야겠어요 아람의 생일이니까 가격을 할인해 줄게요 아람의 생일이니까 가격을 할인해 줄게요 루안이 없으니까 축하곡은 내가 부르겠어요 루안이 없으니까 축하곡은 내가 부르겠어요 로한 때문에 카이의 노래를 들었어요 로한 때문에 카이의 노래를 들었어요 카이의 노래 때문에 모두들 즐거워해요 아람은 친구들 때문에 행복했어요 오늘은 아람의 생일이기 때문에 솜씨를 발휘하겠어요 오늘은 아람의 생일이기 때문에 솜씨를 발휘하겠어요 닭을 싫어하기 때문에 프라이드 치킨은 안 먹을 거예요 나는 땅콩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땅콩은 빼주세요 나는 땅콩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땅콩은 빼주세요 나는 배가 고프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먹을 수 있어요 나는 배가 고프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먹을 수 있어요 아람은 히토미를 위해서 콘서트표를 예매했어요 아람은 히토미를 위해서 콘서트표를 예매했어요 카이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선물을 샀어요 카이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선물을 샀어요 로아는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로아는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존은 고양이를 위해서 참치캔을 살 거예요 존은 고양이를 위해서 참치캔을 살 거예요 히토미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 드라마를 보아요 카이는 새차를 사기 위해서 저축해요 로아는 나무를 심기 위해서 땅을 팠어요 로아는 나무를 심기 위해서 땅을 팠어요 존은 카메라를 사기 위해서 전자상가에 가요 아람은 하루에 커피를 두 잔만 마시기로 했어요 아람은 하루에 커피를 두 잔만 마시기로 했어요 히토미는 휴일에 카이와 등산을 가기로 했어요 로아는 일주일에 책을 한 권 이상 읽기로 했어요 카이는 2년 후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아람은 무거운 것도 들 수 있어요 존은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어요 존은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어요 카이는 컴퓨터를 고칠 수 없어요 카이는 컴퓨터를 고칠 수 없어요 로아는 열쇠를 찾을 수 없었어요 로아는 열쇠를 찾을 수 없었어요 아람은 피자를 만들 줄 알아요 아람은 피자를 만들 줄 알아요 카이는 드럼을 칠 줄 알아요 히토미는 운전할 줄 몰라요 존은 라면을 끓일 줄 몰라요 존은 라면을 끓일 줄 몰라요 존은 설거지를 잘해요 존은 설거지를 잘해요 카이는 운전을 잘해요 카이는 운전을 잘해요 로아는 정리정돈을 잘 못해요 로아는 정리정돈을 잘 못해요 아람은 아침에 출근하기가 싫었어요 로아는 휴일에 청소하기가 싫었어요 희토미는 바람 때문에 걷기가 힘들어요 조는 잠이 와서 책을 읽기가 힘들었어요 아람은 정원을 가꾸어 보았어요 아람은 정원을 가꾸어 보았어요 희토미는 기모노를 입어 보았어요 희토미는 기모노를 입어 보았어요 카이는 주말에 제주도에 가 볼 거예요 카이는 주말에 제주도에 가 볼 거예요 존은 마파두부를 먹어 볼 거예요 존은 마파두부를 먹어 볼 거예요 아람은 갈라파고스에 간 적이 있어요 아람은 갈라파고스에 간 적이 있어요 카이는 한 번에 우동 세 그릇을 먹은 적이 있어요 카이는 한 번에 우동 세 그릇을 먹은 적이 있어요 희토미는 카이의 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어요 로아는 탱고를 배운 적이 없어요 희토미는 맥주를 마시면 얼굴이 빨개져요 희토미는 맥주를 마시면 얼굴이 빨개져요 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흐려졌어요 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흐려졌어요 아람은 눈사람을 만드느라 손이 차가워졌어요 아람은 눈사람을 만드느라 손이 차가워졌어요 편지를 읽은 후 존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편지를 읽은 후 존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아람은 존 덕분에 주차를 잘하게 되었어요 아람은 존 덕분에 주차를 잘하게 되었어요 희토미는 열이 높아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카이는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어요 카이는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어요 로한은 축구팀 주장을 맡게 되었어요 로한은 축구팀 주장을 맡게 되었어요 로한, 불고기를 식탁으로 가져가 주세요 로한, 불고기를 식탁으로 가져가 주세요 카이, 젓가락을 식탁에 놓아주세요 카이, 젓가락을 식탁에 놓아주세요 희토미, 컵에 음료수를 부어주세요 존, 창문 좀 열어주세요 아람, 이제 자리에 앉을까요? 이제 식사를 시작할까요? 카이, 불고기부터 먹어볼래요? 로한, 비빔밥 맛이 어떤지 말해 줄래요? 카이, 불고기를 더 덜어 줄까요? 카이, 불고기를 더 덜어 줄까요? 존, 맥주를 더 부어 줄까요? 존, 맥주를 더 부어 줄까요? 아람, 비빔밥을 비벼 줄까요? 희토미, 창문을 닫아 줄까요? 희토미, 창문을 닫아 줄까요? 아람, 자꾸 주지 말아요 배가 불러요 존, 많이 마시지 말아요 취하겠어요 존, 많이 마시지 말아요 취하겠어요 파란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세요 지하철에서는 줄을 서세요 지하철에서는 줄을 서세요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공원에서 큰 소리로 떠들지 마세요 공원에서 큰 소리로 떠들지 마세요 지하철에서는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돼요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주위를 살펴야 해요 도서관에서는 떠들지 말아야 해요 도서관에서는 떠들지 말아야 해요 이곳에는 차를 세워도 돼요 이곳에는 차를 세워도 돼요 여기에서는 사진을 찍어도 돼요 여기에서는 사진을 찍어도 돼요 빨간불일 때는 횡단보도를 건너면 안 돼요 골목길에서 경적을 울리면 안 돼요 골목길에서 경적을 울리면 안 돼요 국립박물관은 입장권을 사지 않아도 돼요 국립박물관은 입장권을 사지 않아도 돼요 어린이는 버스비를 내지 않아도 돼요 국립박가가 됐을 거예요 만일 히토미가 졸업한다면 한국에서 취직할 거예요 만일 히토미가 졸업한다면 한국에서 취직할 거예요 만일 내일 비가 온다면 카이는 수프를 끓일 거예요 카이는 주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컴퓨터를 켰어요 그리고 기사를 입력했어요 저는 컴퓨터를 켰어요 그리고 기사를 입력했어요 히토미는 졸업했어요 그래서 한국 회사에 취직했어요 히토미는 졸업했어요 그래서 한국 회사에 취직했어요 오늘 비가 왔어요 그래서 카이는 따뜻한 수프를 끓였어요 오늘 비가 왔어요 그래서 카이는 따뜻한 수프를 끓였어요 카이는 주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리할 수 없었어요 카이는 주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리할 수 없었어요 로아는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그런데 컴퓨터가 안 켜졌어요 로아는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그런데 컴퓨터가 안 켜졌어요 존은 컴퓨터를 켰어요 그러나 기사를 입력하지는 않았어요 존은 컴퓨터를 켰어요 그러나 기사를 입력하지는 않았어요 오늘은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카이는 수프를 끓였어요 오늘은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카이는 수프를 끓였어요 카이는 생선을 샀어요 또 채소도 샀어요 카이는 생선을 샀어요 또 채소도 샀어요 아람은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쳐요 또 컴퓨터도 가르쳐요 아람은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쳐요 또 컴퓨터도 가르쳐요 히토미는 일찍 출발했어요 하지만 수업에 늦었어요 로아는 감기에 걸렸어요 하지만 출근해야 해요 로아는 감기에 걸렸어요 로아는 감기에 걸렸어요 하지만 출근해야 해요 조는 지하철 2호선을 타요 조는 지하철 2호선을 타요 아람의 전화번호는 010-12345678이에요 아람의 전화번호는 010-12345678이에요 아람은 1991년 9월 15일에 태어났어요 아람은 1991년 9월 15일에 태어났어요 카이는 2013년 2월에 한국에 왔어요 로아는 6년 전에 결혼했어요 히토미는 30일 동안 한국을 여행했어요 히토미는 30일 동안 한국을 여행했어요 3월부터 5월까지는 봄이에요 3월부터 5월까지는 봄이에요 6월부터 8월까지는 여름이에요 9월부터 11월까지는 가을이에요 9월부터 11월까지는 가을이에요 12월부터 2월까지는 겨울이에요 12월부터 2월까지는 겨울이에요 카이는 몇 시에 와요? 카이는 몇 시에 와요? 오후 2시에 올 거예요 히토미는 몇 시에 도서관에 가요? 오전 10시에 가요 히토미는 몇 시에 도서관에 가요? 오전 10시에 가요 지금 몇 시에요? 아침 8시 30분이에요 지금 몇 시에요? 아침 8시 30분이에요 영화는 몇 시에 시작해요? 7시 10분에 시작해요 카이의 차에 4명이 타고 마트에 갔어요 카이는 생선 9마리와 사과 30개를 샀어요 카이는 생선 9마리와 사과 30개를 샀어요 조는 와인 3병과 치즈 6개를 샀어요 아람은 장미꽃 20송이를 샀어요 히토미는 책 4권과 연필 3자루를 샀어요 히토미는 책 4권과 연필 3자루를 샀어요 이 초콜릿은 얼마에요? 2,000원이에요 이 초콜릿은 얼마에요? 2,000원이에요 이 모자는 얼마에요? 15,000원이에요 이 모자는 얼마에요? 15,000원이에요 이 가방은 얼마에요? 57,000원이에요 이 핸드폰은 얼마에요? 93,000원이에요 이 핸드폰은 얼마에요? 93,000원이에요 카이는 두 번째 가게에서 생선을 샀어요 아람은 세 번째 손님이었어요 아람은 세 번째 손님이었어요 희토미는 스물 두 살이고 아람은 스물 여섯 살이에요 조는 내일이면 서른 세 살이 돼요 조는 내일이면 서른 세 살이 돼요 10월 9일은 한글날이에요 10월 9일은 한글날이에요 전통시장은 15일에 문을 열어요 전통시장은 15일에 문을 열어요 오늘은 며칠이에요? 2019년 12월 1일이에요 오늘은 며칠이에요? 2019년 12월 1일이에요 친구들은 언제 만나요? 12월 24일에 만나요 친구들은 언제 만나요? 12월 24일에 만나요 아람이 침대에서 일어나요 아람이 창문을 열어요 아람이 세수를 해요 카이는 낡은 차를 팔았어요 카이는 빨간색 차를 샀어요 카이는 빨간색 차를 샀어요 카이는 새 차를 타고 아주 빠르게 달렸어요 카이는 새 차를 타고 아주 빠르게 달렸어요 카이는 빨간색 새 차가 매우 좋았어요 카이는 빨간색 새 차가 매우 좋았어요 카이 히토미는 미술관에 갔어요 카이 히토미는 지하철을 타고 미술관에 갔어요 카이 히토미는 피카소의 그림이 걸려있었어요 카이 히토미는 피카소의 그림이 걸려있었어요 카이 히토미는 오랫동안 그림을 쳐다보았어요 카이 히토미는 오랫동안 그림을 쳐다보았어요 카이 히토미는 오랫동안 그림을 쳐다보았어요 나 왔어요 문 열어요 카이가 만든 만두인데요 먹어보니 맛있어요 카이가 만든 만두인데요 먹어보니 맛있어요 아람, 아이스크림 먹을래요? 아니요, 배불러요 아람, 아이스크림 먹을래요? 아니요, 배불러요 카이, 그 영화 봤어요? 아니요, 아직 못 봤어요 모두들 이젠 안녕 아이스크림 contacting 단러, 에어 아람, 아이스크림 코니 코니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